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 때로는 수만 마디 말을 쏟아납니다 이 말 속에는 건강한 소리도 있겠고 때로는 병돈 소리도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영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사람을 채용할 때 반드시 마지막 시험이 면접입니다 과거에는 시험을 칠 때 먼저 면접을 봤는데 직원 마지막 시험이 면접시험이 남아있습니다 면접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단히 진취적이며 아니면 이 사람이 사람이 상당히 비판적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고 발전을 위한 비판이 있는데 비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돈 사람은 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부정적인 소리 비판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는 온통 말로 찢어놓은 시대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둘째이고 우선 비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이 사회가 만련되어 있는 비판의 소리는 가정으로 침퇴해 들어와서 물밀듯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몇 살은 되지 않는 가족끼리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은 어디서 올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가지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들에게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들은 말은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한대로 해준다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긍정적인 기도 있고 부정적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소리에서 응답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그 응답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가르쳐 4등전 13장 22절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맘에 맞는지라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두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난히 사랑하는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다윗의 명무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들 가운데 있어 대단히 지혜로웠고 총명하며 그리고 대단히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히 사랑했던 그 압살롬 이 아들이 아버지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를 반역했고 아버지가 앉아있던 왕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찬탈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왕의 군자에서 내쫓아버린 이 압살롬 이 아들은 겁기야 아버지 부인인 이 압살롬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그 어머니들을 대낮에 백조에 휘장을 쳐놓고 백성들 앞에서 차례로 겁탈을 했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아들이기 전에 이 다윗 아버지는 압살롬 아들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군날에 망명길에 잠시 올랐던 다비스는 그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시 왕의 군자를 되찾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다비스의 군사들이 가서 다비스의 아들인 압살롬을 살해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비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병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다비당에게 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우라는 사람이 아히 마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다비스에 보낸 군사들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무엘 1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 마하스라는 사람이 다비당에게 한 사실을 이 사실을 전사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히 마하스라는 사람이 다비에게 올 때에 다비스에 몰려서 이 사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 마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비스는 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지금 그 사람 옆에 없어도 이름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 이미지란 그 이미지가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사람 무슨 말 하든지 믿지 말어 그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영수증 보관증 없어도 그 사람에게 돈 빌려줘도 반드시 그 사람 갚을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비스의 머릿속에는 아히마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 모습만 봐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저 사람이 올 때는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마하스가 다회당 앞에 왔습니다 다회당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 18장 29절 말씀을 보면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자기에게는 원수이면서도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전사 소식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히마하스가 다회세의 아들이며 그리고 다회세의 원수가 되었던 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8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소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아히마하스는 좋은 사람이라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가서 직설적으로 압살롬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회세는 비록 그가 악인이었고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리고 자신의 부인들을 겁탈했던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아파할 것을 알고 이 아히마하스는 이 아히마하스는 우선은 나쁜 소리를 정화를 시켜서 이 아히마하스는 다위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성경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8장 31절 말씀을 보면 구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수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인데 피부가 검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 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비시 묻습니다 사무엘 18장 32절에 한 말이 젊은 납사로만 잘 있느냐 잠시 전에 아히마하스에게 물었던 똑같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구수사람은 잠시 전에 아히마하스가 한 말과 전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압살롬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다수의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이 말 속에서 그렇게 원합니다 이 말은 잘됐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던졌을 때 33절의 말씀에는 다위당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면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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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로마 그러면서 겨루어서 견디질 못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쁜 소식이라도 나쁘게 그들로 전달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나쁜 소식이라도 그것을 정화해서 다른 말로 그분을 듣는 자를 위로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말도 나쁘게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가 좋아서 찾아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을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어디 갔는가 찾아왔더니 같은 성도끼리 상처를 주어 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심한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보면 저는 무서워요 그 사람과 만나면 부정적인 소리만 해요 자꾸 비판을 나합니다 경제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또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자칫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악한 아들 죽었다고 목을 놓아 우는 다윗의 심정 이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내쫓아버렸고 왕의 자리에 뺏었던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급탈했던 악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목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토 이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왜 내려보내셨습니까? 네가 내려가야 수많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으니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네가 내려가서 십장에 목 박혀 죽어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순종해서 내려오셔서 그분 같은 효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참하게 무참하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 60부터 제 90까지 3시간 동안 대낮에 칠흑같은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죽은 아들 악한 아들 죽었는데 목 나오는 타위서의 이 아버지의 심정보다 몇 천백 몇만배 수십만배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은 찢어집니다 하늘이 칠흑같은 어둠으로 덮은 것은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 가슴 아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애통하시는 통곡하시는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악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주님을 직접 죽이는 못 설박는 그들한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달라는 말은 기억하지 마세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좋은 말로 나쁜 사람을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고 계십니다 나쁜 소리를 좋은 소리로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다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잊어버려 주세요 지워 주세요 과연 나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하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쏟아내는 소리는 예수의 사람이 독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인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십자가 현장에 로마 군병들을 지휘하던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백부장 지휘관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번 입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훗날에 바로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백부장은 학설이 이하면 군복을 벗고 주의 좋은 길을 걸어간다 그런 사람으로 학설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죽이는 사람을 원수를 향하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며 아버지를 위로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주여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죠 그럴까요? 신고약에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원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하원은 하나님 앞에 선악근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던 죄인입니다 죄의 혈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작이를 로마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인은 죄인이 되었고 아벨을 가리켜 히브리스 11장 사절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로만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가인이 똑같은 제사를 아벨과 함께 하느께 드리다가 하느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고 이것의 미움과 시기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제사드리다가 죽은 자가 아벨입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인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 아워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이라 이 호소란 말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땅에 뿌려진 아벨의 피를 통하여 하느님께 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 가인 형이 저를 죽였습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이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명취하게 이 말씀을 해서 이 가인의 하느님 앞에 호소하는 아벨의 피소리 가인에 관한 피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정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스 12장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함 및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의 피 예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용수의 피입니다 땅에서부터 아벨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하냐면 아벨은 죽으면서 땅에서 자신의 피로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인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피의 호소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말을 쏟아다녔는데 그 말 가운데에서 과연 은혜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하나님의 기뻐한 소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부정적인 소리를 더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이 와서 서대반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서대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에 이 서대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4대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리고 아벨 서대반 모습 속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말을 변호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있고 오히려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성은 여러분 각 가정에 가면 정수기가 한두 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수기에는 더러운 중곰석 물이 정수기 필터를 거치면 깨끗한 물로 정수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필터가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만 가면 악한 말도 어떤 더러운 말도 전부 정수가 됩니다 정화가 되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가 깨끗한 소리 말이 바꿔진다는 사실이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대단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가 일한 분들만 있다면 한국 사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에 관해서 마귀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사탄 마귀는 오면 사람을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우리 물건을 도둑질할까요 우리는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마귀가 오면 내 물질을 도둑질해 간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생명을 주세요 마귀가 오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사단 마귀가 사람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가른 유다의 마음을 누가 생각을 지배하느냐 하면 마귀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도둑인 마귀가 들어오면 무엇을 뺏어가냐면 내 마음 속에 사랑을 도둑질해 갑니다 은혜도 도둑질해 갑니다 좋은 것은 도둑질하고 나쁜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쉬게 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그리고 늘 사람을 갖다가 어미하려고 하는 비판적인 생각만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좀 더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요한 게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형제들을 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수를 하는데 이 참수 말이 어떤 뜻이냐면 홀떠들 참 아렬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비판적이고 사람을 헐떡히 좋아하고 사람을 말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참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참수형을 받은 사람은 밤낮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늘 비판하는 소리 정주하는 소리 헐떡는 소리 이런 소리만 계속해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귀신의 영이 있는데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지 선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16장 14절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슨 영이 역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어떤 영이 조종을 하는데 내 입에서 남을 죽이는 소리하고 비판하는 소리하고 남을 맨날 헐떡고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낼 때 이것이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4등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입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바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어디서 그 열매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홉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가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반드시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 나타나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외적인 성령의 역사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파워를 말하는데 그것보다 내 속에서 역사는 다이나믹스한 이런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루쯤은 못 고쳐집니다 마치 콩나물 시료에 물을 주면 자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은 다 빠지는데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콩나물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 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가 이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새해는 여러분의 한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입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하느님 큰 신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주의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